동남아 경제의 이해 수업 안녕하십니까. 저는 동남아 경제의 이해 수업을 맡은 동남아시아 학부 안종량 교수입니다. 동남아 경제의 이해 수업 개방하 국제화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 10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동남아 국가연합은 1915년 12월 아시안 경제공동체를 결성하여 상품, 서비스, 투자, 노동, 자본의 자유론 이동을 통한 단일시장, 단일생산의 경제권을 형성했습니다. 세계 3위의 인구와 수입은 세계 3위, 수출은 세계 4위, 세계 7위의 GDP, 그리고 높은 경제성장의 역동적인 경제권으로 재탄생해 새로운 도약의 기여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참가국들은 아시안 경제공동체 출범을 계기로 영내 단일시장과 생산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인프라 및 물류시스템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에게 있어서 아시안 경제공동체는 유럽연합이나 북미시장보다 더 거대한 시장이며 중국에 이어 두 번째 교육대상 지역입니다. 아시안 경제공동체에서 동남아 주요 4개국의 역할은 동남아 경제의 활력을 일으키는 새로운 기회가 될 것입니다. 강의 내용은 동남아 주요 4개국인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미얀마의 경제에 대한 현황을 이해하기 위해 4개국의 사회간접자본시설 현황, 거시경제, 무역환경, 투자환경을 살펴본 후 각국의 주요 산업을 살펴볼 것입니다. 또한 한국과 동남아 국가 간 경제협력과 이슈, 그리고 동남아 국가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활동 등을 강의할 것입니다. 강의의 운영은 기본 교재인 한눈에 보는 아시안 경제공동체로 경제용어 및 동남아 경제 전반에 관해 강의합니다. 그 밖의 동남아 주요 4개국의 홈페이지 자료를 활용하여 수업 내용과 관련된 동남아 경제 현황도 살펴보고자 합니다. 시험은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실시하며 과제물은 중복 주제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발표할 주제를 협의한 후 작성하고 발표하게 합니다. 지금까지 동남아 경제의 이해에 관한 소개였습니다. 그럼 수업시간에 뵙겠습니다.